나의 양심이 정직하지 못해서 겸손치 못해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은 얼마일까 나같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사람도 없는데 나같이 도망하고 미련한 사람도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진실해지니 기도하면서 나는 예산이 여전히 살아있고 못된 애실 안 버렸으니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의 행실이 부끄럽고 추해서 말만 앞세워서 나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랑은 얼마일까 머리에 성경 지식 가득하나 믿음이 없는데 입술로 꿈같아지는 않아 행함이 없는데 나보다 남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였고 나보다 남이 먼저 새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는 예수 믿고 변한 것이 그리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감사합니다.